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mixi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mixin이라고 하는 것은 음... 자 mixin 이렇게 생겼어요. 스펠링이 m i x i n 자 그래서 이 mixin이라는 게 실제로 제품이 있대요.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어떤 액체에다가 타먹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mixin이라고 하나 봐요. 정확한 건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믹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도대체 이번에 배울 이 mixin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예 그런 비율을 사용을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겠죠.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파이썬에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중상속이라는 기능에 대한 ruby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. 왜 그랬죠? ruby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자 그리고 ruby는 동시에 다중상속에 대한 대안으로 이 mixin이라고 하는 예 어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럼 당연히 다중상속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자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 객체가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 객체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 객체도 그리고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또는 변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하려면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여기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. 여기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. 아 부자가 되네요. 여러분 부자 되세요.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속인데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모를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분만 갖고 한 분씩 이지만 어 사실 부모 여러 부모를 갖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부모로 하는 요렇게 네 요런 어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다중으로 상속한다고 해서 다중상속 영어로는 multiple inheritance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. 자 그런데 요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느낌상 예 여러 부모를 상속받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. 예 그걸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많은 언어들이 다중상속은 제공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다른 것들을 제공하는데 루비는 믹스인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요건 이해 못하셔도 되는데 뭐 php는 trace이라는 것도 지원하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특이하게도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함수를 실행할 때 이 함수가 누구의 소속인지 어떤 객체 에 소속인지를 실행할 때 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만으로는 그냥 아 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함수를 어떻게 정리정돈 할 것이냐라는 것이 객체지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함수가 어떤 객체에 소속되어서 예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가 다양하다 라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이해 못하시는 거 자연스러우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?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이 믹스인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간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이해가 간다 여러분이 똑똑하신 겁니다 아셨죠?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믹스인 이해 못한다고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함수 또 반복문 변수 이런 거 이해 못하는 프로그래밍을 못해요 예 즉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배우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 뒤에서 배우는 이런 믹스인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거에 비하면 하찮으면서 어려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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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